여러분 보시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다 훔친 겁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경북 도지사하고 대구시장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중에 정직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전면 무효가 될 정도로 그렇게 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단 한 표라도 부정이 있으면 부정이니까. 대구시장 선거도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습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러나 여러분들 놀랍게도 당일 투표에서 대구시민들이 60.65%를 줬는데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는 핵가닥 해가지고 대구시민들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50.40%를 줬습니다. 이겼습니다. 50.40% 이런 기막힌 여러분들 결과를 놓고도 의심을 하지 않는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죠.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숫자의 좌우대칭이 발생한다. 어떻게 권영진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에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빼면 마이너스 11.06%가 나오고 임재현 후보는 어떻게 플러스 11.06%가 나오죠? 어떻게 세상에 그 수많은 딱 좌우대칭입니다. 데칼코만입니다. 대단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대구시장 관전 포인트 1입니다. 조작률과 조작규모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입니다. 임 대윤 후보는 원래는 4363표를 대구 중구에서 받았는데 실제 받은 것은 5916표를 받은 것을 중앙선거가 발표한 겁니다. 조작을 12%로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영진 후보는 여러분들 예상 득표수를 실제로 받은 것이 7532표인데 1423표를 빼앗겨 가지고 6109표를 받은 것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현규 후보는 원래는 913표를 받았는데 784표를 받은 것을 쪼그라들었습니다. 얼마나 조작했냐? 총조작률은 24%입니다. 뭘 조작했냐? 사전투표, 대전 대구 중구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13,030명입니다. 13,030표 가운데 12%를 더불어민주당의 임 대윤 후보가 가져가고 권영진 후보와 함께해서 11표를 빼앗고 그 다음에 김현규 후보의 1표를 빼앗았습니다. 이 표가 만만치 않습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7532표 가운데 19표를 빼앗겼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현규 후보는 자신이 받은 913표 가운데 14%를 빼앗긴 겁니다. 그렇게 이 불안당 같은 사람은 19%, 14% 정도 그냥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런 기막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상 득표수입니다. 우리가 계산해낸 겁니다. 자, 이름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발표 득표수의 일정한 조작률을 가정하여 조작되지 않은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고 모든 투표수 레벨에서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합산하여 수정 득표수라고 부른다. 대구, 중구는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동의 모두 몇 개가 투표수가 한 40, 50개 되겠죠. 40, 50개 투표수마다 조작된 후보별로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조작된 득표수를 제거한 다음 이것을 합산하여 수정 득표수를 계산한다. 수정 득표수를 계산하는 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교차 투표현상 검증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위에서 1, 2, 3번은 모의 기반을 둔 거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의 바탕을 둔 겁니다. 야, 이러면 1, 2, 3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임대윤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은 34%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는 45%로 든 겁니다. 조작입니다. 12% 차이가 나는 겁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당일 투표 기준으로 득표율이 58%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47%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권영진 후보가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는 58대 47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중구에서 34대 40으로 대표를 한 겁니다. 교차 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줄을 하나 짰겠죠. 3, 4번 사이에 4, 5, 6은 여러분 뭘 뜻하는 거 하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된 득표수를 뺀 것을 우리가 수정득표수라고 부르죠. 수정득표수가 여기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득표수를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에 임대윤이 34% 그 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33% 거의 비싸죠. 0.01입니다. 그 다음에 당일 투표 득표율이 58% 사전투표 득표율이 58% 딱 일치합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7% 사전투표 득표율 7%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교차 투표가 전혀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조작된 표수를 고치고 나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게 진짜 거짓인 겁니다. 이것을 허병기 1947년생인 이나디아께 명예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조작을 하지 않으면 후보별 당일 투표율과 사전투표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0.38 0.38 0.38 0.42 0.41 0.42 이정미 0.19 0.19 0.19 그러나 조작을 하게 되면 위입니다. 뭐가 됩니까? 0.38 0.48 0.48 띄워주고 빼앗고 0.42 0.45 0.45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니까 이렇게 조작 전과 조작 후가 결정되는 겁니다. 발표 득표수가 조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 2, 3은 뭐죠? 조작된 값입니다. 중앙선거 관련해서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가지고 보니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된 득표수를 다 빼버리고 계산한 것이 4번입니다. 4번과 당일 투표를 4번에 수정 후 사전 득표수하고 당일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일치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이야기. 바로 사전 수정 득표수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죠. 대구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 사람입니다. 전산 흔적들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배춘입 사전투표지보다 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들 뭐죠? 그런 증거를 남긴 겁니다. 바로 마이너스 17입니다. 여러분 맨 하단에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색은 뭔가 하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된 득표수를 빼버리고 진짜 득표수를 구한 수정 득표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시기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는 발표자는 14,983표 그런데 수정 득표수는 임대윤 후보는 14,976표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7표 차이가 납니다. 중앙선거관리는 자료가 더 큽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황동의 근영진 후보 중앙선거관리는 발표된 자료가 21,640표를 얻었다. 대전 대구 중구에서.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조작된 값을 빼버리고 여러분들 수정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21,633표입니다. 7표가 또 남는 겁니다. 여러분 김영기 후보는 뭐죠? 중앙선거관리는 발표자료 2,572표하고 수정 득표수 2,560표를 비교한 3표입니다. 3개를 다하면 17표 남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17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전산조작 전문의가들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당황했겠죠. 에이 뚱치자 17표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라는 항목을 만들고 17표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료가 전국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조작했습니다. 우리 선거 부정했습니다. 우리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 범죄자입니다. 우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전국에 다 관찰되는 겁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나와가 재검표 현장에서 뭡니까? 증거를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앙선거라는 선거 데이터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이 숫자가 맞지 않아가 숫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7이라는 거지. 전국에서 뭡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마이너스 29. 그다음 또 뭐죠? 서울시 교육감 마이너스 23. 전국에 뭡니까? 이게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조작을 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 밑에가 예상득표수입니다. 예상득표수 신체계 기존 학계 이름. 그다음 위에 초록색이 뭐죠? 수정득표수입니다. 임대윤 후보 똑같습니다. 13,423. 권영진 후보 23,056. 똑같습니다. 김영기 26,093. 이게 777,773이 아니고 0000입니다. 000,773이 아니고 0003입니다. 000이니까 교정할 게 없는 거죠. 제로. 마이너스 17이라는 게 제로. 조작했을 때는 17로 수정해 줘야 되는데 조작 안 했을 때는 뭡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17이 아니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 겁니다. 제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임대윤 똑같고 권영진이 똑같고 김영기 똑같고 조작 안 하면 아무 흔적이 남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조작을 전국 곳곳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그런 선거 부정은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 투입으로 구성됩니다. 이 전산 조작의 증거들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지금 증거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선거가 선거 되어있다. 다 뜯어 고쳐버리면 됩니다. 그럼 고칠 수 있게. 그럼 다른 숫자가 막 틀리겠죠. 2018년 대구시장 선거 관천 포인트 4입니다. 수정 득표수의 정확성 입증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된 득표수를 빼버리고 계산한 것을 가지고 중앙선거관위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하고 빼보니까 11.6% 11% 0.6%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조작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를 빼보니까 거의 일치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돌리면 이제 얼마나 기이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냥 대구 중구 사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고 2018년 2018년 여러분들 대구 중구하고 그 다음 2018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장 선거만 본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도 이렇게 전산 조작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엔진을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엔진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돌리면 다 나올 건데 누가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온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중앙선거관령이나 공식적으로 한 발표 득표수 전산 조작을 의심해 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인 수에서 여러분들 조작 수를 가감한 예상 득표수 그리고 조작 프로그램을 의해 가지고 도출된 수정 득표수 세 가지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증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2018년에 부정선거를 획척해서 지방권력을 도덕질하는 데 성공한 선거조작 기술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소위 전산조작에서 엄청난 전산조작 흔적들을 남긴 겁니다. 이 전산조작 흔적들은 바로 전산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오늘 발견된 것을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5대 공직선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밝혀질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